첫 번째 이슈. 어제 고척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폭탄 테러 협박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폭발물 설치 흔적이나 위험 상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비슷한 협박을 벌인 일본의 한 가상 종교단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탄은 없었지만 이런 협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찔한데요. 협박 메일을 보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슈퍼스타거든요. 오타니 쇼에이 선수를 해치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캐나다 주 벤쿠버 총영사관 측을 통해 협박 메일이 한 건 신고가 됐는데요. 이 메일 내용을 보면 고척돔의 고성능 폭탄을 터뜨려서 LA 다저스 소속의 선수인 오타니 쇼에이 등을 해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의 종교단체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메일의 내용과 형식 때문입니다. 지난해 테러 협박을 했던 일본 항심교의 수법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항심교는 일본의 한 변호사와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종교단체입니다. 앞서 대법원과 서울시청에도 폭탄을 터뜨리겠다면서 협박한 이력이 있는 단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기장 행사장 또 이런 공간에 테러 협박이 오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잡아서 헌벌을 해야 될 텐데.